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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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비도원 저건 미신 말이라 특별 고객 저 특별 고객인 미신 말이라 어이 박사 저 미신 말이라 특별 고객인 어떤 사람을 특별 고객인 박사인 꼬지 고러가면 게 말 그 특별 고객은 게 특별 고객을 특별 고객인 해 준 미신을 또 특별 고객인 할 말이야 미신 조격으로 특별 고객이니 미신이 하는 거냔 말이야 영물건도 하영 사주고 자꾸 초장 그자 신용 있게 미신을 해 줌인 게 일반 사람형 돈 나게 대접 허위 주국 미신을 우선 허위 주국 혜택도 주고 하는 게 특별 고객이 미신 고객 말이야 돈 하영 쓰면 특별 고객 되는 거라? 돈 하영 쓴 무슨 특별 고객이 아니라 공해도 신용도 있고 점 미식을 허위에도 달맘직하게 꾸준하게 허위에서 그 대접을 받는 거 주기에 개방도 정말 나와 심해 말이죠 갈매기 다방감이 무슨 특별 고객 아니까 이 사람아 우리 동네에서 갈매기 다방감 특별 고객 아닌 사람이 어딨나 그지 다 특별 동네 사람들만 가는지 말을 해도 아이고 긍에도 아방은 특별 고객이라 누나 늘 저 아짐도 카운타 점이신 디 그 조꼬띠 고정석으로 영 아잠서를 나가 양 점 역불 누계신더래 들어보고 말고 글꼿듯이 이 동네 안테나들이 서문 몇 갠 중하람 수갑겠고 그 안테나 꺾어진 안테나들 긍허영 아이고 순댁이 아방은 그자 커피도 가민 그자 혼잔 두 잔도 아니고 가는 사람 오는 사람은 영 서너 잔 풀어주고 놈들은 그자 동날에 험번 개날에 험번 갈매기 다방 감쭈하는 점 순댁이 아방은 인역집에 식견날이나 맹짓날 제의하군 갈매기 다방 출근을 허위는 한 그대서도 서문 대접을 허위는 그 아짐도 꼭 그 창넓은 창가이신 카운타요피 허위는 턱 크게 지정석으로 허위는 아장 이설은 사람들이 다 곱대다게 대접이고 사발이고 이 촌녀청아 저 화장실 족구 떼고 들어가는 입구는 거기에 어떤 특별 고객이 그대 않는 거냐 아이고 저 안테리안지 좀 안테라도 꼬부클랑 제대로 된 안테리안고 꺾어진 안테리더만 현냥이요 가차 온 자리가 그 뒤엔 허는 말 중에 사람들은기 현냥은 카운 아이고 또 다방 말을 내가 돌아가는 첨 난 상대하는 내가 첨은 웃겸 좀 웃겸서 난 원 사람이 이디가딱 저디가딱도 아니오고 어디 미장원도 혼밭디 지질로 민 그자 매 10년 점 가는 디만 가고 어디 물건을 사나 미시거 해도 그자 신장 개업 에 있지는 해도 주루터지 아니오 그자 구차 크게 가는 디만 가누난 서묻 요작이도 마을 금고관 헛솔 영 돈초질 일이선 사람들이 그날은 어떤 이온 아측 인측이들 금고들만 영 줄을 사실되다게 그는 영 아주 난 서묻 조합장 들어가멍 인사를 허영 허영 아이고 오셨 수가 오실 수가 연계만은 턱하게 아이고 이디왕 그자 저 변호표 뽑지 아니해도 삼촌은 그 자격이 되엄심해 이래오랑 이디서 없어 연계 그 뒤에 난 아이고 땡 나가 이디 저 아이고 저 순서대로 허주나 그럼 특별히 대접하지 아니해도 논 본 논도 쉽고 거 아니해도 좋뎠 난 서묻 삼촌은 우수 고객으로 우리 금고에 이거란 논 난 특별히 허는게 아니고 그런 분들만 위엔 창구가 이신 난 그 창구들의 완 아집사 흐멍이었나 창구 그 창구 거 거 그 놈 거 욕먹어야 되는 거 할망 할망들 이신니 뭐 미신 미신 고객 순서에 입각해 그냥 초래 초래해야지 순서에 입각한 뒤 또 그 우수 고객들 들어간 에는 창구인지 전 고팡인지 창구인지 그디가 이서노난 거기에 해 놓아 수다마는 아이고 거기에도 돈 그 적금 의원 서무 타형은 아님쯔만 거기에도 이거 매 10년 난 뭐 이디 저디 아니가구 딱 마을 거기만 점 그디만 거래를 허고 점 미식어 돈 3천 원이든 돈 3만 원이라도 저금을 꺼이시면 톡 크게 그디 각만 하고 캐논한게 그디서도 그 정성을 아람쯔게 강허영 이 대접을 받는거주 그자 허는 것이 그자 이 대접을 해주는게 아니우다게 대접이고 사바리고 아까부터 고놨지만 다 돈이지 이사름아 인형권 몇십억 집어넣은 사람이서 보면 인형이 보일건가 이사름아 마를래도 미식만 세상이 다 경헌거지만 경헤도 아니옵니다 그는 아방도 서무 갈매기 다방에선 이 대접 받으면 경헨 그지서 그자 오선생님 오선생님 허당버치민 그자 오사장님 오사장님 허당버치민 요샌 저 오위원장님이 불렀찌넘어 미식어 또 감투로 미식 위원장도 안있음 감투로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그는 아이고 참 동네 그 저 부녀위원들 곰고라가나 걔는 미식 위원장 아방 감투도 안있으신디 남순이 김장은이냐 위원장 위원장 미식 위원장 말이야 말해 너 오당버치민 형은 말을 붙잡아먹 진짜로 그는 이제 갈매기 다방에서 곰고람싶디다 멍 부녀회장 곱고한테 야 우리 아방 미식 감투를 쓴 미식 위원장이여 위원장이여 희엠씨네 그는 아이고 성님 서무 동네에 소문 아수닥에 갈매기 다방 발전위원장으로 위촉돼찐 희엠쓰개 호멍 아이고 그는 아방도 족족 긴탱깁석이 말을 해도 아이고 무식한 애청달 정말 세상에 다방 발전 아이고 말을 굳질 만한 다방 발전위원회 위원장이여 나방 갈매기 다방 그나 눈들군 곧눈중이라 아랑이저고 쓸 저없어 아이고 이 막아진 사람들하고 나가 말을 하느니 말을 갖당 붙잡도만 해